저들은 왜 도망치지요? 총알 늘었잖아 그래서 살리려고 가면 거 말라고 야 이 ㅅㅂ 제간동이 와 야 어차피 제간동이잖아 1레벨 아아이 쓰레쉬 개색이야 재롱전지 1시락 아아 ㅅㅂ 새끼 아 뭐하는 새끼야 진짜 1레벨 대 제간동이야 원래 처음부터 이게 기세 싸움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? 기세 싸움이 커요 이게 현지인들끼리 싸울때는 이 기세 싸움이라는게 어마어마해가지고 기분 자체로 나빠 이게 아 진짜 어? 하지만 보겸에 평타기한테는 지렸고 아 진짜 아 쪼개? 지금 볼이 하나 앞에서 쪼개? 이레킹 조심해야되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탈 자 엘스한테 ㅈ 때는 수가 있어 진짜로 천천히 그냥 물을 흐듯이 밀자 ㅅㅂ 나네 쪼라가지고 ㅅㅂ 쟤가 안동이 ㅈㄴ 쏘는거 봐 걔는 이제 쪼라가지고 고리아나는 쪼라가지고 라인들은 ㅈㄴ 쎄니까 쟤가 안동이 ㅈㄴ 잘 씹어 어? 그럼 뻔한거야 난 땀에 주지 ㅅㅂ 고리아나야 아 2개도 쳤어 아 좀 잘못 먹었어 이거는 좀 실수다 아 2개 더 먹었어 정말 더럽게 파빙해버리기 한 라인 더 먹고 여는 뽑아올란다 아이구 플레쳐가 부탁믹이 스티커 10개 네 석다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로아카타투데 맞아 게이드 무슨 아이디 뭐야 이거 나니 마라가 없어 야 미드캅아야 미드캅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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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캅아РЕ 퀴즈 뭐지 이 재킹이거? 오오 벌베 우피 아니잖아 탑 더블킬 났는데 느낌이 안좋은데? 아 탑 더블킬 났어 시발 아 병신들인가? 아 누룬핀의 파워갱성 아 민영이 왜 이렇게 쳐다냐 아 이거 X된거 같은데 탑 젖었는데 완전 개박살났는데 앞라인만 밀고 가야겠다 어떻게든 벌써 갔다왔냐? 많이 먹어라 쟤 한 번 들고왔네 신발에다가 아 일단 극딜 일단 누룩핀 극딜 라인 괜찮다 그래도 안걸어박히겠다 어쩐지 운수가 좋더니만 풀발 어 풀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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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랑 간다 풀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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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손을 이렇게 잘 버티고 있잖아 진짜 아니 지금 이거 먹을때가 아니잖아 지금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을때가 아니잖아 아 이릴리아 CS 완전 기전망인데 이거 아 이릴리아 CS 완전 기전망인데 이거 네요 흥불됩니다 이거 쟤 미들골 오래알아봤는데 진짜 물빨리 줘라 이거 파워풋이 하게 오이 전화 풀려보겠는데 아 뭐야 전화 풀려보겠는데 설마 어허허허허 한이 어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ah 어허허허허허헉 정화로 원래 정화플라 했는데 느낀거네 로아까지 가기야 로아까지 로아까지 가가지고 최대한 버티면서 파밍할게 있거든 갱맘도 이거 하더라 갱크도 많이 밤도 PCS를 너무 잘 먹었는데 근데 아 조금 땡만도 가더라 아 아 시발 아 박경점어 시발 안할란다 야 블루 뭐야 이거 블루 없으면 어떻게 이겨 우리아나가 이제 또 털렸네 아 탑갱승에 시발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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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 아 파 에서 다행 이 아 이거 진짜 질질 끄자 이 게임은 그냥 질질 끌어가지고 어 이게 이 스노우볼 구는거야 이거 존댓어 야 이거 지금 어디로 날아왔냐 뭐냐 이거 아 다 터졌다 이거 아 아 아 질질 끌어 어 질질 끌어 이거 어 이렐리야 까고있네 빌즈오더 해적거무는 무슨 씨발 무슨 어 까고있네 씨발 망자나왔다 지금 볼벨새끼야 저거 잡을라면은 존댓다 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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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p 예 저기 학살 중입니다 즐겁게 장기점 가자 포기 못한다 이거 노인점 아니 욕 나오는데 거긴 또 왜 가 아니 욕먹었다고 나왔잖아 아니 뭐하냐 탑정글동 뭐하냐 아니 뭐하냐 진짜 욕먹었다고 나왔는데 아 아 아 너무한거 아니냐 진짜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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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적당한 적들은 적당한 적들은 적당한 적들입니다. 아 나 스트레스 존나 받는다 진짜 잡어 어떻게든 잡아야 돼 아 지랄났네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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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스템은 왜 시스템을 불들한테 아 나 돈 좀 났지 알고 왔다가 쓴 지 어디로 뽑고 아 저한테 CS만 아이씨 로봄가면 뭐지 이걸로 보너스로 나가는 거 뭐 아 누가 점하라도 쐈는데 답도 안나온다 아 없어도 천천히 해 아이온이라도 싫어 정화는 그냥 점하라도 풀라 했는데 너무 쎄다 데미지가 림피도 안나왔냐? 못갱이라도 들어오고 있냐? 림피도 안나왔냐? 림피도 안나왔냐? 림피도 안나왔냐? 림피도 안나왔냐? 림피도 안나왔냐? 아 진짜 되게 피지컬이 붙여있네 정말 뭐냐? 궁궁 인지한거냐? 말리고 씨발 볼만하다 이 개새끼야 말리고 개새끼야 주지까지 까고 대천사의 폼까지 쟤네 퍼펙트가 지금 너무 많아 지금 스킬 다 너무 많이 먹었고 알파 슈바라마도 씻어먹으면 안 돼 지금 시멘의 홀? 아유 알리아 나 이거까지만 못 깨져요 내 새끼야 못 깨 아 씨 아 씨 아 씨 무섭네 씨발 알리아한테 쫄네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알리아한테 쫄고 있어 그런 상황이 있어 지금 귀피즈가 있고 볼베가 있고 앨리스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 아 생겨서 뭐가 생겨서 야야야 집사면 안 돼 진짜 무조건 안 돼 지금은 아 아 아 아 이럴리야 뭐 베인이냐 개새끼야 오랑검 하나 들고있네 무슨 베인이네 베인 씨바 미친새끼네 진짜 isto 아 아 아 아 이케 아 으 o 2 을 ¡ k Marines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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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시브 급혐 맞으면 죽지 씨바나마 니가 패시브 급혐 막어 뛰어 스레시 뛰어 스레시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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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시있게 뛰어 W 뛰어 뛰어 하나만 더 걸어봐 아이씨 이 값이 데려간다 이왕간다 에이스 이 값 갑니다 여러분 아 거기는 문제가 아니고 이기면 되지 근데 씨발 타백 너무 투수 내려왔어 이거 용은 계속 줘야 되고 무조건 아 방풀 씨발 아 피지 방풀 씨발에 따라오는거 봐 진짜 소음 돋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잡어 게이드 좋았어 깔끔했어 좋았어 굿 오켓 오케이 좋았어 게이드 오케이 깜짝 놀랬지 이 씨볼룸아 어 에시킬 가져갔지 게이드 좋았어 아직 할만해 아 아 이래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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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새끼 진짜 그 아 아 와 티 야 앨리스 범위 좀 하구 디부스 범위 인제 범위 인제 헉 저 못잡아왔네 아 씨 진짜 딜 존나 조금 머젤 라가지고 하아 나 지금 맞을 때는 없지? 탈리기 빠른가 봐 무섭다 아 아 아 시발 아 이네들이야 쓰레기 시발 언들리야 뭐야 시발 야 야 야 야 노인공 노인공 도망가 일단 빼고자 아 민병장 심고 아 사리려고 했던건데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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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이대로 미래 좀 있긴 있어 생각보다 미래 있다니까 이거 에이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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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이씨 빨리 에이씨 빨리 와 야 대박 와아야야야 피지하는거 좋았어 용사수급 이건 이루피니? 마이파 마이파 시스톡 때문에 시스톡 많이 먹고있고 지금 라마돈까지만 간다면은 아 아 아 주저 주저 좋았어 탑 입금도 되고 좋아 아 바라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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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들 하고 죽어라 그렇지 너 하고 다했어 이렐리아 지금 이길 10대스 너 바라마드 했으면 잘한거야 아이고 아 이렐리아가 저렇게 좀 울몸이냐 또 얘가 쥔 이유가 있으믄 닮아 엎 게 так 바로아 quart 좌 rounds 으노 대apped 배라 이렐리아가 일 RIGHT 핀 쏘 야 쓰레시 아 아 아 이럴 씨발라마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하대 야 지구방위대 해 그냥 뭐 씨발 사형까지 주고 지구방위대 하고 나로 마감막붙고 할란다 지구 지승전 1H ja 이 빠는 그냥 지승전 1H ja 그냥 1Hや 3H 함 정글 탑 코탑 코탑 안에서 막어 씨발 너가 쌍독탑 있는데 오히려 이니셔도 가능해 탑 홈라인 다좋아 말파 궁행이 야 용용 못이겨 아 지금 안되지 바로가질수 안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가지마 가지말라고 가지말라고 아 이기든 지기든 게임을 해봐야할거아니야 어떻게든 이 악몽을 못힌거아니야 지금 에시삼꺼 나왔네 몰라 진짜 나도 권우까지 나오면 진짜 막 로드웅 한번 터지고 막 그레이브 죽어나가고 막 나 지금 몰라 음 말 존나 많네 진짜 개새 진짜 저거 알파가 싱글를 갔기 때문에 내가 바로 라바비까지 올려줬음 여기 쓰레쉬 개념있게 군단의 마팬 가져온네 그래서 그 들으면 진짜 미리 없어 진짜 야 야 저 개새끼봐 저거 저 개새끼봐 저거 야 뭐냐 이거 아 시발 어 뭐야 이거 아 존댓네 쓰레쉬 개새끼야 아 쓰레쉬 병신새끼 다 아니 난 그레이브 끌은건가이 좋아 아니 よang 이게 이생acter는 안들어갈줄 알았거든 들어가버리 끼잉 아 씨발 아 내탈 남자 씨 발iter 안들어іс 아 talk 인데 오 멘탈 암 windy 나 서 And 씨발 아우 멘탈 아 지금 공기판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아우 아우 쓰레쉬 씨발람 짱끼 씨발람아 아아 아니 이렐리아 말파도 씹새끼였어 진짜 어응?